안녕하세요! 틴이입니다! 제 방을 조금 바꼈어요. 오늘 영상은 완전 기대돼요.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문한 택배가 왔는데 생각보다 택배가 커서 그런지 많이 들어있었어요. 원래 택배에 뾱뾱이 들어있으면 제가 그냥 다 터뜨리고 나서 버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받아서 바로 버리면 약간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났는데 혹시 뾱뾱이 드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있네! 뾱뾱이 드레스! 웨딩드레스도 있네요. 좋아. 그래서 오늘 예쁜 뾱뾱이 드레스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센스로 패션 센스 쓰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너무 예쁘다! 이거 만들고 싶다! 진짜 뾱뾱이 입었어요? 비켜! 이 정도예요. 많아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나 이게... 이게 흔들! 이게 왜... 어? 미디엄? 왕 이거 그냥 헤이 헤이프 헤이 칼이 길어버렸어 길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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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oh yeah I think I should yeah okay 치마처럼 받을거에요 oh 이거 시울거 같아 음 지금 이 속으로 아파요 okay 테이프 테이프 다음은 okay okay 알아요 이제 사이트 맞춰야 돼요 응 맞아 이 사이즈는 많이 필요해서 15개 2 3 4 4 4 5 5 5 3 4 5 5 5 5 5 5 6 7 5 8 예예예윽 여기는 문제에요 혼자 있어요 핍스택 오! 허리야! 등냐씨야? 오! 나오! 좋아요! 하지만! 내 엉덩이 나올 거예요! 어떡해! 이리 아파요! 오! 헬로! 이거 나중에 뒤에 꽂혀야 돼요. 치마 거의 다했어. 이렇게 계속 하면 될까? 아주 타이트하게! 노! 노! 안 보여! 타이트하게! 디자인 조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다음은 치마를 잘라야 돼요! 타이트게임 길게임 레이어! 레이어 있어요! 렸도 가재가 있네요... 테이프하면 더 멋있어?! 테이프! 테이프! 예스! 예스! 이거는! 컷투얼? 컷투얼? 컷투얼 드레스예요. 이렇게 예뻐요!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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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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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예스! 예스! 액세서리도 있어요. 액세서리도 샀어요. 고! 워و! 검사! 짜잔! 예쁜 잡아! 오케이! 이제 이게... 와 됐다!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예! 이거네요 여기요 마지막 디테일 이거는 예뻐? 에이 에이 아니면 이렇게는 오 이렇게는 예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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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FASHION DESIGNER!